안녕하세요. G맨 라디오 비즈니스 투 미션. 오늘은 특별히 아즈르바이전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계시는 최용섭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왔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까지 또 오셔서 함께 이렇게 방송을 녹화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도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 한번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교사님들 특히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줄 아는데 아마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곽경동 국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서 우리 최용석 선교사님 제가 글로벌 성공시대 39화 주인공으로 나오셨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에 가시면 우리 최용섭 선교사님의 비즈니스 선교 글로벌 성공시대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제까지의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사역 현황에 대해서 또 아제르바이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소개받는 최용섭인데요. 저는 아제르바이전의 99년도에 정탐을 갖고 2000년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고요. 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겪다시피 했던 비자 사역 비자 때문에 힘들어했던 한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제르바이전은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이고요. 인구 900만 명의 95%가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교 제한 지역이고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는 지역이고요. 저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겪은 것이 비자 문제였습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사업에 손을 댔고 사업에 손을 대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하나의 비즈니스 선교의 롤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했던 경험이 도움을 되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4년 동안 비즈니스 선교를 아제르바이전에서 계속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제르바이전에서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동기나 또 아주 1년 6개월 동안 체육부에 계속 방문하시면서 관계를 구축하신 그런 사례를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한번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업을 하게 됐던 첫 번째 이유는 비자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의사를 설립해야 했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의 신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루의 모든 일과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신분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였고요. 또 세 번째는 제가 전도한 사람들과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끊임없이 퍼주어야 하는 언더미션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고요. 과연 또 이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이 사람들과 생활하다가 내가 철수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예약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제가 비즈니스에 더 올인하게 된 과정이기도 합니다. 체육부 공공국가기관에 1년 반을 방문해서 어떤 전광판 오더링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간단하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2002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참 많이 힘들었고 어려운 과정이었고요. 그때 제가 추격한 품목이 한 170개 이상 정도였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을 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랬을 때 한 사람이 저한테 체육부에서 체육관 전광판을 입찰을 받고 있는데 거기 참가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체육부에 갔지만 체육부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겁을 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 6개월을 쫓아다녔고 그 뒤에 장관을 만났고 또 장관이 교체되는 과정을 겪었고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결로가 오더를 받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우리 가족관계를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은 선교사로 있는 아내를 만났고요.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고 같이 결혼을 해서 터키로 가고자 했는데 본부 계획에 의해서 아제르바이자이라는 나라에 갔고요. 일남이녀라고 해야 되나? 일남이녀의 아들 하나에 딸둘의 아들 하나에 글로벌 성공시대에 보니까 너무나 막내 따님이 귀엽게 아빠를 아주 굉장히 행복하게 서로 게임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따님이 요즘에 어떻게 아빠의 선교사액 비즈니스 사액에 대해서 함께 힘이 되고 함께 생활하십니까? 제가 우리 딸을 매일 학교 픽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에 보낼 때 학생 선교사님 학교에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오세요 하면 우리 딸은 저한테 회장님 선교사님 오늘도 사업 잘하고 그러고 돌아오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라고 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이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의 주된 요즘의 관점이 하나님의 영토 확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는데 그 영토 확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14년 전 선교사인데요. 14년 전 선교사역을 하면서 또 현지인들과 생활을 하면서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립하고 자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적 영토를 확장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보통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의 선교사님들을 리타이어 업하자.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 있는 크리찬 기업인들을 선교사로 활용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850만 명의 디아스프라가 있는데 이들 중에 50%, 60%가 크리찬이라고 한다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세계 선교의 영토를 확장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들. 인생의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시니어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선교회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또 어떻게 시도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가운데 그들이 비즈니스 선교를 실제적으로 사업이 사역화되게끔 하는 그런 방안이나 지혜가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선교사님들한테 비즈니스 선교를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선교사님들이 처한 상태가 비자 문제에 그러다 보니까 비자 전쟁까지 하면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또 현지인들과 생활하면서 사역의 어려움 그것은 바로 선교비에 후원되는 액수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것은 한국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사역의 한계성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또 선교사님들의 자녀 교육의 문제 또 학비가 인상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 또 선교사님들이 생활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하는 것이 동평에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원하고 있는데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또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한 양력을 줄 수 있고 지역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현지인들을 세워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선교를 접목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비즈니스에 접목시키는 그 과정에 쉬운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분명히 얘기하는데 비즈니스 선교,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성공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하는 것에도 결코 장밋빛은 아니다. 이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사이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선교사님과 후원하는 교회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또 선교사님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저는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의 직면에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즈니스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되지만 그러나 비즈니스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한테 도전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은 현지에서 언어의 감각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또 선교사님들은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교사님들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사람 좋아하지 않으면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을 거고 사람을 좋아하니까 현지에서 살고 있을 것이고 또한 선교사님들은 정직하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은 정직하니까 현지인들과 정직한 관계도 있고 또 하나는 선교사님은 현지에서 영적 전쟁이지만 전쟁특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비자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특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들이 비즈니스하는 데 모든 요소들을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선교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은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또 비즈니스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도전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따를 거고 정체성의 고민이 따를 것이고 한국교회에서 후원해 주는데 후원교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또 후원하는 단체를 어떻게 설정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제에 가면 2년 동안 언어 과정을 모두가 다 거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기 위해서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재투자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을 언어 배우듯이 비즈니스를 배워서 그 비즈니스를 가지고 선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디오 녹화를 서칭해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현지인처럼 생활하시고 또 현지 언어를 탁월하게 잘 사용하시는 가운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정말 가족과 같이 대하는 가운데 그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셨는데 특별히 소개할 만한 친구를 만들어 그 친구를 통해서 아름다운 어떤 비즈니스 열매 등 그렇지 않으면 전도의 열매를 맺은 사례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초창기에 비자 문제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거부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만나러 가면 한 시간, 두 시간 많게는 대회에서 시간 기다리게 하고 대화를 짧게 하고 돌려보내고 내일 오라고 그러고 일한 과정을 한 3년 6개월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힘들었고 외로웠고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려고 이곳에 왔나 스스로 정체성과 싸우기도 하고 또 동료 선교사들과의 불협화함도 그런 것 때문에 있었고 아내하고도 그런 것 때문에 영상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저는 왜 갑자기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안 만나주고 거부하고 물건을 팔 때마다 샘플은 요구하면서 계약은 해주지 않고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거죠. 왜 사람이 중요할까.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때로는 멸시하기도 하고 잘 못 사는 민족, 이제 막 독립한 나라 이런 개념이 제 마음에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 상대방도 마음을 닫고 있는 상태도 저와도 대화를 하고 저도 마음을 닫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 하루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다시 만나기 시작하러 다닌 거죠. 제가 또 겸손해졌고 상대방을 또 높여줬고 그런 가운데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저를 본격적으로 성공의 과도에 올려놓은 사람이 된 거죠. 네. 우리 선교사님의 세 가지 이슈가 있다면 사람, 그 다음에 열정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토 확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선교의 열정 특별히 적용시킨다면 비즈니스 열정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시는데 그 열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는 사업을 하면서 초창기 때는 제가 사업을 한다고 제가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깨닫구나. 사람이 사업을 해주는 거구나. 또 사람이 돈도 벌게 해주는구나.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는 열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저는 열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열정은 배만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오늘의 최용섭 선교사를 만들어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열정에 대해서 열정은 배반하지 않는다. 열정의 하나님. 그 열정의 하나님이 우리 최선교사님을 어떻게 비즈니스로 그때그때마다 인도 혹시 해주시는지 제가 비즈니스 초창기에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비잡 학교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비즈니스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 사업의 규모가 커질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어떻게 아시려고 이렇게 사업의 규모를 크게 가십니까? 그런데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하는 일이 선교다라는 분명하고도 확신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의 롤모델을 만들고 내가 하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도전할 수 있겠다. 2만 5천명의 공식적인 선교사님, 비교육적으로 한 3만 5천명의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파송이 되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비자 문제로 인해서 거주 문제로 인해서 자녀 교육 사역 문제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랬을 때 과연 한국 선교에 미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알다시피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눈물 속에서 고통 속에서 물론 전체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연 선교사님들이 현재 행복하게 선교하고 있냐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대답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1세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제를 이슈로 달고 있을 때 우리도 새로운 선교의 트렌드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알다시피 한국 교회가 어려움의 봉착함으로 인해서 10년 전에 월 평균 선교비가 1400불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지난달에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주는 선교비가 1400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피를 빨아먹고 선교하시는 분도 아니고 눈물 빨아먹고 선교하시는 분도 아니고 선교지에 순교의 가교로 선교할 때 과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사역이 과연 얼마나 확장될 수 있으며 과연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통해서 선교지에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행복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 행복한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행복해야 선교사님들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지인들이 선교사님들이 생활을 보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이 볼 때 참 힘들어하는 속에서 우리들을 섬겨주고 있고 힘들어하면서 우리를 양육을 시켜주고 힘들어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과연 현지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이 행복해야 선교사님들이 있는 선교지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무엇하고 직결되어 있냐. 돈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돈 때문에 제가 비즈니스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의 용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비즈니스 선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많은 분들이 정체성에 있어서 비즈니스와 선교가 어떻게 정체성을 정립하고 나아갈 것인가. 그게 궁금해하거든요. 저도 한때는 언더미신에 목을 메고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학원을 통해서 전도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퍼주어야만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는 모임에 오지 않는다든지 또 성장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받음으로 인해서 받은 만큼만 성장하는 모습을 저 역시 경험을 했고 또 그것을 여러 선교회 다니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제가 본발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병든자들과 함께 언더그룹의 사람들과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사역을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선교적 영토를 확장하는 데 관점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언더미션으로 좀 변화될 수는 없느냐.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언더미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눕니다. 퍼주는 것을 나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만큼의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그 현지인들이 예약력을 펼쳐줘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많은 선교사님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과감하게 언미션을 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퀘션을 두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언미션을 할 수 있는 모든 소양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미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도 있어요. 교육사업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의료라든지 전문인 선교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의 화두를 가지고 있고 경제에 올인하고 있을 때 이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영토를 확장할 수 있고 또 크리찬드도 이제는 생활에 업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님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하고 선교사님들이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면서 지역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다. 그렇다고 하면 비즈니스 선교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전광판 그리고 또 축구장 건립에 대해서 탁월한 노하우가 있으시고 또 피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피파에서 축구장 건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제르바이전은 2005년도부터 국가사업을 1년에 몇 개씩 계속해왔고요. 재작년에는 아제르바이전에서 유럽이전 콘셉트 페스티벌을 하게 되었어요. 2011년 독일 드셰드로프에서 유럽이전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아제르바이전이 1등을 했습니다. 그 1등한 국가에서 차기 유럽이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제르바이전 정부에 축구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곳에서 유럽이전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유럽이전 페스티벌을 함과 동시에 축구장을 국회 규모로 리모델링하는 효과도 할 수 있다 해서 정부 측에서 제가 제시한 방안을 좋다고 해서 제가 축구장 리모델링을 1년 만에 60년 된 축구장 2만 8천석을 50% 리모델링 50% 신축을 통해서 3만 2천석 피파 규정과 유럽 축구협회 규정에 의해서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딱 1년 안에. 한국의 대기업들도 역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마무리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제르바이전 정부에서 피파에 한국인의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의 축구장을 극제 규모에 맞춰서 공사를 하게 됐다고 광고하게 된 것이 아마 소문이 여러 나라에 퍼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개 나라의 어떤 지국을 한마디로 지사를 설립해가지고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아제르바이전에서 10개 나라에 또 연결이 이렇게 되게 됐습니까? 저는 아제르바이전에서 정강판을 오랫동안 팔아왔고요. 정강판을 팔면서 아제르바이전에 꼭 북한 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인회장도 했고 또 세계 한인무역협회 임원일을 보면서 많은 지인들에게 제 사업을 소개를 했고요. 사업을 지인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서 카자흑탄이라든지 우즈벡스탄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정강판을 팔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렸고 지금은 10개 나라에 지사를 설립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기사를 볼 때 아제르바이전 대통령과 영부인이 특별히 또 우리 최선교사님을 서포팅하고 지원하시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국가기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부부와 연관이 되게 되셨습니까? 2005년도에 제가 체육관의 정강판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어요. 일지형을 단축해서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 영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요. 그 계기가 돼서 2005년부터 정부의 주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아제르바이전은 한국의 대기업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지금도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승승장구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고 그것은 제가 아제르바이전 정부에서 저에게 사업을 주었을 때 진짜 정직하게 했고 주어진 공기를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고 또 그름으로 인해서 주 정부에서 저한테 사업을 맡겼을 때 저 사람은 정확하게 공기를 이뤄내고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한테 많은 사업을 밀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한항공 특별기를 통해서 약 15억 원 이상이 한 번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회에 걸쳐서 운행하면서 납기와 또 정직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비즈니스에 계속적인 적극적인 추진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축구장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한국에서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현장에 수많은 장비 또 이런 것들을 저 혼자 총 PM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사하는 중에 홀업 회업이 막히기도 하고 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는 눈이 한 달 내내 눈이 오고 공사가 지연되고 또 공사 현장은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공기가 지체됨으로 인해서 특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비행기로 중요한 장비를 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대한항공 화물기를 4번을 띄웠는데 한 번 띄우는데 62톤을 실을 수 있어요. 사실 컨테이너로 가져오면 한 2만 불이면 드는 것을 비행기로 가져오면 시간이 한 4일에서 5일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4번을 걸쳐서 가져왔는데 그것을 영부인께서 아시고 하루는 저를 부른 거예요. 돈이 얼마나 남길래 이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영부인한테 공기 일정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제가 영부인한테 그때도 나는 크리찬이기 때문에 한 번 지켜보라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을 때 또 영부인께서 나는 너를 항상 믿고 있었다. 그러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과의 정직, 그 다음에 신용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최선교사님이 경험한 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정부 인사들, 사업가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사업의 이야기보다는 사람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나는 크리찬이다. 나하고 사업을 해보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사업이 더 일시월장하는 이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 혹시 질문 있으면 또 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우리 선교사님 지금까지 해 주신 말씀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관심과 또 솔라등 만들어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아주 최고의 멘토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이면 사업, 선교면 선교라고 처음에 정체성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하지 말고 선교를 가라고 처음에 조언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또 한편에 말씀해 주신 게 4, 50%의 선교사들이 거의 선교 비즈니스를 관심이 있다고 통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꼭 선교를 병행하면서 정말로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 조금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사로서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왔지 사업하러 온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목사로서 사업의 경험도 없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롤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정체성에 항상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과정 속에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되돌아보건데. 그런데 저는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사역의 효과를 봤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 큰 곳 더 좋은 사역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거고 바라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의 경제적인 영향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현재 섬겨주고 있는 현지인들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이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언제까지 퍼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선교지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들에 대한 양육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에 부합이 되냐면 경제하고 다 부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떠나고 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지 자존할 수 있는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민을 할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라고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비즈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절대로 투자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투자 사업은 선교사님들을 힘들게 하고 또 동료 선교사들을 힘들게 하고 후원하는 교회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투자 사업은 안 된다. 그럼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비즈니스 하느냐 이런 문제로 대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을 사업의 현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적인 능력을 깨워서 효과적으로 선교의 용토를 확장하면서 경제의 용토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고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크리찬 기업인들을 동원하는 일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가 선교 동원 인원이 작아지고 있고 또 선교사 파송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뭐냐 크리찬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자 몽을 메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크리찬 기업들로 하여금 우리 선교사님들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선교사님들을 입양을 하자는 겁니다. 입양을 해서 우리 크리찬 기업이 선교사님을 입양을 해서 우리 크리찬 기업이 선교사님들에게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고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대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한국 기업의 지사장으로서 지사를 홍보해 주고 지사장에게 역할을 해 줌으로써 서로 윈윈하면서 사업을 통해서 선교의 용토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식이 선교사님이 주체가 돼서 사업의 오은호로 사업을 하는 형태를 많이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은 기업들이 선교사들을 입양해서 차라리 파트너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주체는 한국의 기업이 모기업이 주체가 되고 그게 안전하다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이요. 대개 보면 현지인 동역자를 세워서 많이 파트너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거 알고 또 그러다가 보면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는데 현지인 동역자를 세우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현지인 동역자를 통해서 비자를 받고 있고 또 비즈니스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것도 선교사님들이 현지인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다하고 있는 또 호소하는 마도인 걸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예이고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의 중소기업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입양을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당면한 1차적인 비자 문제, 거주 문제만 해결이 되어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날개는 달 수 있다. 네. 그것입니다. 네. 그러면 동시에 또 아까 네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한 부분이 디아스포라 동원이셨는데요. 네. 그러면 한국 기업은 본국에서 오는 기업이고 만약에 남미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본국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하고 또 이미 가서 이민자로 생활하시면서 사업도 하시고 안정된 분들하고 그분들을 같이 동원하는 방안도 말씀하셨죠. 지금 한국의 디아스포라가 한 8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언뜻 듣기는 그중에서 한 50% 60% 많게는 한 70%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 살다 보니까 위로움도 날릴 겸 친구도 사귈 겸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교회 안에 엄청난 많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독시립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적 자원을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분들을 사용해서 프랜차이즈 선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한 지역에서 기업가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기업가로 살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노하우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이분들의 선교적 마인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국이 아닌 타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선교 동원화해서 이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곳에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개설을 해서 그 프랜차이즈 개설을 통해서 선교의 용토를 확장해 나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한 가지 좀 프랙티컬하게 또 여쭤볼 말씀이요. 지금 선교사님께서는 사실은 국책사업, 나라와 정부와 대상으로 큰 일을 하시는데 일반 선교사님들이 생각하는 건 소자본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몇만 불, 만불, 이만 불 현지에서 가지고 조그맣게 움직여서라도 개인의 생활비만이라도 충당해보자. 최소한 필요를 채워보자고들 사실은 고중도의 수준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소자본 사업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터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또 중남미 여러 국가, 필리핀이라든지 캄보디라든지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소자본으로 사업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자본으로 하는 돈이 무슨 돈이냐고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아끼고 전략하고 모은 돈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제품을 사가지고 와서 현재 판매하는 이런 하나의 딜러도 아니고 소사업을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돈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이러한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가족과의 문제도 발생하고 또 후원교회의 문제도 발생하고 또 동료들 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가 말했잖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실패한다고 그랬잖아. 당신은 정체성에 혼란이 올 거라고 얘기했잖아. 사업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이런 사례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간에 선교사님들이 투자 사업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 말고 제조 관계는 어떨까요? 약간 기술이 낙후된 나라에서 그 나라를 좀 도와줄 수 있고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조. 한국의 기업들이 제조업체들도 많고 그런데 일반 선교사님들이 아주 프랙티컬하게 생각할 때 현지에서 조립공장도 만드실 수 있고 그러는데 그건 소자본보다 조금 더 다음 단계겠지만 그런 장면은 어떨까요?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현지의 조립공장이든 현지의 투자 사업이든 간에 선교사님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과 한국에 있는 기업과 윈윈하면서 선교사님은 가이드 역할을 하고 홍보 역할을 하고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선교사님이 원하는 바람을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께서는 물론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재정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염려는 없으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초창기에 재정 물론 재정에 어려움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각을 하셨는데 초창기에 어려운 일들을 선교사님이 통과하는 과정을 다 선교사님도 통과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좀 그런 분들한테 사업도 하실 수 없고 또 능력도 안 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위로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저는 이제 초창기에 많은 수많은 제품을 제가 취급을 하면서요. 제가 이제 또 성공의 다리를 놓았던 것은 제가 그때 당시 한국의 17개 회사의 지사장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셨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날 또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후지카메라 롯데상사 지사장을 하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제품을 줄 때 제가 현지인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비자의 길도 열리고 제 신분도 만들었고 또 많은 사람을 사귈 수 있었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주정부 사업까지 가게 된 절차적인 이제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직접 사업의 전선에 뛰어들지 않고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당면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저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럼 선교사님께서 바빠지시면서 이게 따로 사역과도 계속 연결을 가지고 선교사역을 물론 보완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선교사님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일 먼저 또 하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게 뭐냐면 사업만 하지 사역은 안 한다. 이런 소문이 이제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도 그러고 또 아내도 너무 사업에 올인을 하니까 이제 악유가 생기고 또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로 보냈는데 사역은 안 하고 비즈니스만 한다고 하니까 이제 후원을 끊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사역할 때 저희 단체에 여러 가정을 제가 불러왔습니다. 팀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하루는 우리 팀들을 모아놓고 제가 공포를 했어요. 나는 당신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당신들의 거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다음에 당신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 모든 신분이라든지 여건 생활의 모든 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 대신 내가 하지 못하는 평일에 하지 못하는 그 사역은 당신들이 맡아서 해 주고 그 대신 내가 주일날 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섬겨주겠다. 그 대신 당신들이 내가 평일에 하지 못하는 사역을 감당해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나에게 공유를 해 줘라. 공유를 해 줘라. 이제 이러므로 해서 저희 정체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고 한 것이죠. 선교사님이 사업과 동시에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드신 다음에 영성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맥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 인맥관리를 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조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사업하면서 염려했던 게 정체성의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 영성관리잖아요. 저는 모태에서 태어나서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다가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왔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큐티 강사도 했고 큐티 속에 살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어떻게 영성관리하느냐. 아니 특별히 영성관리를 어떻게 해야만 관리를 하느냐. 습관 뒤여진 대로 사면 되는데 제가 매일 큐틀을 하고 살았고 기도하면서 살았고 이것이 내 사업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꼭 그렇게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했고요. 저는 특별히 영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세상 속에 있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영성이다 라고 늘 생각을 하고 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교가 먼저냐 비즈니스가 먼저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제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선교보다는 나는 비즈니스가 먼저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선교사는 선교보다도 사업이 앞서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선교를 하게 되면 사업도 정띠고 선교도 정띠고 그래서 두 가지 다 실패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요. 그러나 사업을 완성을 시키고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 가두에 달렸을 때 선교는 점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어졌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현지인들이 보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사업가로서 사업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선교의 영토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힘들어하는 과정을 보면서 현지인들이 과연 그 사업가로부터 무슨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선교와 비즈니스는 동역의 관계이다. 선교가 먼저 앞설 수도 있고 사업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위드 미션, 미션 위드 비즈니션 그런데 두 개가 서로 격려해 주고 경쟁의 관계이고 서로 위로해 주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대신 사업을 먼저 완성시키면서 선교를 하되 선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는 에너지가 바로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성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람도 필요하고 그 안에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초창기 또 어려우실 때 안 만나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럴 때 꾸준히 인내하시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도 아마 그런 과정을 많이 현지에서 당하실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자세로 그 인맥을 만들어가고 또 문을 열어가셨는지 실제적인 조언을 한 번 주시죠. 저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한 3만 장의 제가 명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직의 나라에. 저는 명함을 받으면 언제 어느 때 누구 어떻게 어떤 장소의 명함을 받은 걸 전부 다 기록을 해놓고 돌아와서는 돌아와서는 제가 메일링을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초창기에 사람을 만나러 다닐 때 사람으로부터 많이 거절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찾아간 사람이든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성공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한계는 뭐냐면 제가 많은 나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한테 오렌지를 부탁할 때 상위층의 사람들을 요구를 하는데 오렌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이미 언더랩의 사람들로 한 번가 속해져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과연 예약력 있는 사람들에게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이나 저희 역시 예약력 있는 선교를 할 것인가 그런 예약력 있는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이제 우리 곽경동 목사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달려오신 거로도 큰 규모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이루셨는데 앞으로 이 비즈니스 선교를 더 전문화시키고 하시겠지만 우리 10만 우리 한인 선교사들 시대를 또 열어갈 건데 어떤 비전이 좀 있으시고 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성도님들에게 또 격려와 도전의 말씀도 좀 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1세기 트렌드는 경제이라는 거죠 모든 나라가 경제인은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됐든 불교권이 됐든 공산권이 됐든 힌두권이 됐든 카톨릭이 됐든 경제인은 다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인이 가지고 있는 돈과 노하우는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수많은 국가에서 선교사님들은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 한계에 도달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이제 모든 전 세계가 비즈니스 이슈를 가지고 있을 때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확장하는 길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속히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사역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40% 50%의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고 있다고 하면 비즈니스에도 올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현지인들의 비즈니스를 가리킴으로 인해서 현지인들을 총체적으로 캐어할 수 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총체적으로 캐어가면서 그 지역사회를 완전히 영토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 일에 우리 선교사님들만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과 기업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쾌해주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님들이 기도해주고 또 우리 기업인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입양을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효과적으로 선교 영토를 넓혀갈 수 있는데 지혜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거의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프랜차이즈가 뭐고 또 선교 현지에서 프랜차이즈의 히트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추천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각 나라의 지사를 개설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크리찬 기업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해외에 있는 우리 크리찬 사업가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선교지 하나씩 이렇게 오픈을 함으로써 선교사님들의 비자 문제나 거주 문제를 또 해결을 해주고 또 현지인들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현지인들을 충성스럽게 섬겨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크리찬이 되어지고 또 그 직원을 잘 케어해 줌으로 인해서 직원의 가정이 또 크리찬이 되고 또 그 가정으로 인해서 지혜의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프랜차이즈 선교 우리 기업인들이 좀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역 전문가이고 또 현지에 가장 특화된 상품이 무엇인가도 알고 계시는 가운데 한국의 상사들이 나아갔을 때 현지의 주재원으로 또 사역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 사업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비자 문제가 해결되는 가운데 그곳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꿈꾸는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비전과 도전의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연락처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우리 선교사님들이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현재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결코 눅눅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민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타겟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제가 해보니까 비즈니스를 통해서 예약력이 확대되었고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받는 선교사에서 주는 선교사가 되었고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후원할 수 있는 길도 되었고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제 역시 노후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한 단계 업하는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선교적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면 모든 선교사님들이 도전할 수 있다 결코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다 왜? 이미 선교사님들은 현지에서 여러 가지 가정 속에서 훈련되어진 늘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세상에 발을 들여넣는 데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데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비즈니스 세계에 도전하는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최홍섭 선교사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우리 비즈니스 투 미션 방송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최홍섭 선교사님은 주식회사 포유 글로벌테크 대표이사로 계시면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만약에 질문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WINSEMY WINSEMY At 한메일닷입니다 한메일닷 넷 최홍섭 선교사님 또 방송을 보고 싶으시다면 KBS1의 글로벌 성공시대 최홍섭 회장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참고가 되실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정환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투 미션을 진행한 곽경동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